라인업 시즌 6 참가 신청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던 라인업 시즌 6 올 한 해는 많은 댄서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온라인 예선 방식으로 돌아왔습니다. 먼저 참가 신청은 7월 12일 오후 6시에 시작되며 16일 오후 11시 59분 마감합니다. 참가 접수 마감 후 인스타그램 라인업 계정을 통해 본인의 참가 번호를 확인하시고 7월 30일, 31일 분할 중에 본인이 선택하신 날 오후 6시에 조별 응원 링크가 전달됩니다. 자신의 참가 번호에 주어진 음악에 맞춰 예선 영상을 촬영합니다. 이때 응원 영상에 표기된 참가 번호를 확인 후 촬영해주세요. 영상은 꼭 가로로 찍어야 하고 고정된 상태로 촬영하셔야 합니다. 춤 이외에 어떠한 퍼포먼스도 가산점이 없습니다. 마감 이후 도착한 영상은 예선 탈락으로 관조하겠습니다. 시간 엄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8월 15일 빅골댄서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참가자분들의 예선 영상이 스트리밍됩니다. 동시에 각 사이드의 심사가 진행되고 본선 진출자분들도 그날 모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. 9월 5일 일요일 광주 아르코 콘서트홀에서 배틀 게스트분들과 모든 본선 진출자분들이 모여 라인업 시즌 6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라인업 시즌 6 참가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이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이제까지 빅골댄서스였습니다.